멍멍 어 이제 됐어 무서워 가까이 가기엔 할머니? 할머니? 유민아 멍멍 물 주러 가는 거나 봐 할머니가 할머니도 할머니도 찍어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좀 보세요 유민이가 어린이날이라고 꽃 보러 왔어요 어빠랑 잘합니다 와 공부도 잘해요 유민이는요 엄청 공부도 잘합니다 어이구 유민이가 엄청도 공부를 잘해요 유민이가 어린이날이라고 바흐쌤이 농원에 놀러 왔습니다 엄청도 공부를 잘해요 유민이가 꽃구경도 왔고요 어린이날이라고 하구 한 번 더 유지하고 하구 하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